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발행한 연고보고서 30종을 전자책 접근성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자책 접근성은 장애인 이용자의 자료 접근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PDF 등 전자파일 형태의 학술 자료 등을 국가표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지침에 따라 제작하면 책자의 본문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읽고 내용을 탐색하는 데 원활하도록 목차와 페이지 등 메뉴 이동을 지원하고 이미지와 표, 수식 등의 객체 정보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뷰어를 갖춥니다. 이번에 전자책으로 제작된 연구보고서는 장애 관련 통계자료와 장애 유형별 이슈와 관련한 연구, 장애계 현안을 다룬 보고서 등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정신장애인의 복제 서비스를 제안해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 연구보고서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